음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온도우먼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후속관리와 상담복지에 대해서 할건데 다시 앞부분까지 조금 리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첫번째 단계가 꿈과 목표 설정이죠 꿈과 목표 설정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회장님도 농부의 법칙 농사 짓는 것과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무엇을 거둬야 되지? 사과? 포도? 수박? 내가 수확할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종류를 수확할지 얼마나 수확할지에 따라서 밭의 크기 그리고 밭에 심어야 되나 논에 심어야 되나 산에 심어야 되나 어디에 심을지도 다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을 해야 그 다음 행동 목표가 나와요 밭을 얼만큼 사고 씨를 얼만큼 사고 수박을 재배할 거면 수박 재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이런 그 다음 행동들이 나오는데 꿈과 목표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자꾸 방법을 찾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 우리는 이제 애터미죠 애터미에서 무엇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나는 체런 로즈 마스터가 목표다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이 나오겠죠 제가 이제 목요일날 원데이 세미나를 하고 이제 끝나고 후속 미팅 하는데 이제 아직 에이전트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올해 다이아 가셔야죠 아 갈 수 있을까요? 가려고는 하는데 자 다이아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두 명 두 명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어야 그럼 나는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사업자를 찾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목표가 없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애터미 전단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제품 전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긴 하는데 뭔가 결과가 안 나와 왜? 무엇을 수확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 맞는 결단 나는 올해 체런 로즈 마스터에 갈 거야 그러면 밑에 다이아가 두 명 필요하고 다이아 밑에 두 명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누구와 함께 다이아를 갈 것인가 그럼 이 다이아들하고 어떻게 일주일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한 달을 보낼 것인가 일주일에 미팅은 몇 번을 할 거고 시스템은 어떻게 돌릴 거고 이런 계획들이 나오겠죠 그게 결의 결단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 그 다음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은요 어 나는 이미 명단 작성 다 했는데 또 명단 작성? 명단 작성 해야죠 왜냐하면 명단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체런 로즈 마스터가 이제 목표이신 분들은 팀장 갈 사람들의 명단 그래서 따로 관리 이제 이 명단과 관리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명단이 되게 중요해요 새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명단 싹 다 싹 다 적어서 일단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컨택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컨택하면서 구분을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알곡 찾기 말씀드렸잖아요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바람이 날아갈 수도 있고 싹이 틀 수도 있고 그럼 싹 튼 명단부터 다시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집중 후속 관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싹 튼 명단 싹한테 집중 후속 관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집중 후속 관리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체런 로즈 마스터 갈 거면 다이아몬드 갈 만큼 성장한 싹 혹은 나무를 찾아야죠 그 밑에서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와 함께 싹을 찾아주셔야 돼요 당연히 명단이 필요하죠 내 명단도 필요하고 파트너의 명단도 필요하고 명단은 많을수록 좋아요 명단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리고 씨앗을 심는 과정이 초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세미나로 초대를 하던가 제품으로 초대를 하던가 홈미팅으로 초대를 하던가 그 다음 사업 설명을 했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준 거예요 씨앗을 심고 물을 줬는데 누가 어떤 사람 동물이 와가지고 딱 막 파헤쳐놨어 씨앗이 흙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태풍이 몰아쳐서 씨앗이 흙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내가 초청하고 사업 설명했는데 딴 데 가서 부정적인 얘기 듣고 안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총 맞고 들어가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오는 사업 설명 듣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도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리고 싹이 터도 제가 말씀드렸죠 싹이 텄는데 싹이 터도 태풍이 오면 싹은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엄청난 나무로 성장하지 않는 이사 근데 나무도 아주 튼튼한 나무도 강한 태풍이 오면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후속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요 싹이 트면 많은 분들이 싹이 텄어 관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자가 생겨서 막 회원 가입하고 돌아다니며 냅둬요 딴 사람을 찾아 근데 이런 사람은 쉽게 꺾일 수 있는 싹은 여 누가 밟고만 지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집중 후속관리가 필요해요 오늘도 쳐다보고 내일도 쳐다보고 얘가 지금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떡잎이 하나였는데 두 개로 늘었는지 자꾸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잖아요 순서대로 씨앗을 신고 물을 주고 싹 난 걸 보고 싹이 아직 안 난 곳에는 물 더 주고 그게 뭐예요? 계속 사업 설명 반복적으로 더 하고 초청 계속 하고 싹이 났어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싹이 난 곳에는 싹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비료를 주고 양분을 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개별적으로 사업자 미팅도 하고 현장도 같이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속관리가 뭐냐면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 어떤 부분이 힘든지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요 사람이 자기 말을 그러니까 내가 편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으면 파트너들이 생각보다 얘기를 잘 안 해요 스폰서가 편해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폰서가 내가 얘기해봤자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아 스폰서가 아니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걸 왜 못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스폰서한테 뭐가 힘들다고 그래서 항상 파트너랑 상담을 하는데 소비자 후속관리랑 파트너 후속관리가 좀 달라요 그런데 싹이 텄는데 후속관리한 거는 이제 관심이 막 생긴 사람들 후속관리할 때 이 사람이 불편한 게 없는지 애터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애터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 혹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자꾸 해결을 해줘야 돼요 잡초 나면 잡초 뽑듯이 우리가 싹 나면 주변에 잡초 나잖아요 잡초가 많으면 얘가 잘 자랄 수가 없잖아요 잡초 뽑아주듯이 관리죠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붙여놨어 시스템으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관리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지켜보고 잡초가 났는지 안 났는지 지켜보고 잡초가 났으면 뽑아주고 그게 뭐예요 제가 아까 집중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집중해서 그 사람을 관찰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성공의 8단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6번과 7번이 관리와 상담 근데 파트너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1번에서 빨리 싹이나야 관리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씨 신고 물 주고 씨 신고 물 주고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뭐가 주고 명단 가지고 씨앗이 있어요 할 일이 없는 이유는 이제 씨가 떨어진 거예요 씨를 심어야 되는데 심을 씨가 없는 거예요 그 명단 작성이 중요하니까요 성공의 8단계 중에 안 중요한 게 없는데 후속 관리는요 특히 나를 믿고 시작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하시는 분도 사업자였는데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제 친구인데요 관심이 없는데 계속 컨택을 해야 될까요? 계속 설득을 해요 제가 설득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관심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지인이었으니까 성공했으면 좋겠고 내 가족이었으니까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자꾸 설득을 해 그리고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데 설득하지 마세요 제 대답 항상 설득하지 마세요예요 물론 저도 그랬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초창기 때는 사람을 내 지인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설득해서 함께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본인의 꿈과 비전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만두고요 나 때문에 나한테 설득돼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요 본인의 꿈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무너져요 자꾸 무너져요 자꾸 본인이 다운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지인 말고 나 애터미에서 꼭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파트너 그런 사람들한테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48시간 내 팔로워업은 뭐냐면 처음 사업 설명을 했거나 초대한 경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초대해놓고 땡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물어봐요 그분 지금 뭐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초대한 후 한 번도 안 만났어 저는 왜 이렇게 초대를 잘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후속 관리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후속 관리 초대했어 집에 갔어 그러면 오늘 어떠셨어요? 물어보고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막 좋았대 그럼 다행인걸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같이 그런 이야기 나누고 근데 연락을 잘 안 받는다 뭔가가 불편한 게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또 선물 같은 거 사들고 가든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가든가 해서 가야죠 자꾸 얘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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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가 내가 얘기를 많이 하지 말고 자꾸 질문하고 들어봐야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상대를 알아야 상대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후속 관리가 잘 돼요 그래서 후속 관리 못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얘기만 해 보통 자기 얘기만 하고 막 자기 혼자 신났어 자기 혼자 열정 넘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열정이 넘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 넘치는 열정을 같이 미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하고는 통해 근데 안 그런 사람은요 대부분 부담스러워 대부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관리가 안 되죠 후속 관리를 잘하는 거 잘 들어주기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마음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렇겠죠 초창기 때는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당겨내야 된다는 생각에 이 48시간의 팔로우업은 내가 처음 초대했을 때 제품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48시간 이내에 관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후속 관리가 사업의 속도를 좌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단은요 직급과 멤버십이잖아요 근데 후속 관리를 잘해야 직급과 멤버십이 해결이 돼요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는데도 이제 후속 관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파트너가 안 나오니까 멤버십이 확장이 안 되고 이제 직급 가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치약 한 번 줄 테니까 써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치약을 받은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분한테 48시간 안에 치약에 대한 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써보니까 어땠어? 뭐가 좋았어? 불편한 거 없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 이어가고 치약 사셨으니까 제가 칫솔로 선물 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그날 안 주고 다음날 가는 경우에 또 만나려고 그래서 칫솔 또 주면서 같이 써보시면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또 얘기해 주고 힘들게 힘들게 초대했는데 사업 설명 들었는데 비전 못 보면 땡이잖아요 두 번 다시 초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시킨 사람 본 적도 없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고객만큼은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겠죠 저는요 애터미 비전을 정확히 알고 이해했다면 사업 안 할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애터미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은 거다 못 알아들은 거니까 미련 갖지 말아라 백번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어 그냥 머리가 나쁜 거야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비전을 못 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보기야 아니 여러분들 애터미 하시는 여러분들 애터미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들어보고 안 하면 손해인데 한다고 피해가는 것도 없고 믿져야 본전 이걸 왜 안 해요 믿져야 본전인데 잘 되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한 번에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서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타이밍이 있어요 저도요 3년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왜? 알아들을 생각이 없었거든 그래서 센터 교육이나 이런 데 초대가 돼도 이쪽 귀로 듣고 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귀를 막았어요 제대로 안 들은 거지 그런데 제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타이밍이 왔을 때는 귀를 열고 듣고 한 번에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 그 타이밍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기회가 와요 근데 내가 꾸준하게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비전을 결국 못 보여주는 거고 그 사람이 그만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아무리 관리를 해도 못 알아들어서 내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냅두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냥 냅두지 마시고요 전 절대로 그냥 아깝잖아요 제가 이제 인맥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안 하겠다는 사람 정말 부정적인 사람 한 명만 소개시켜주세요 저는 소개시켜주세요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그게 진짜 그렇게 돈이 돼요? 이러면서 저 사실 다른데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진짜 그렇게 돈이 돼요? 하면서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실제로 제 밑에 가입되어 있던 소비자분이 사업은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 밑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분의 가족이 친척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가족이 같이 해야지 내 밑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밑에 있는 고객분한테 제 고객님이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안 갔잖아 이러면서 왜 안 가셨어요? 가시니까 어? 우리 사촌인데 은혜씨가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업도 안 하는 분이세요 소비자야 소비자인데도 내 밑에 있는 게 이득일 것 같아서 안 가셨대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해요 자 동시에 두 군데서 사업 컨택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럼 누구 선택하겠어요?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더 잘할 것 같고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부터가 관리예요 후속관리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부터 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터미 애터미 하는 여자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 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속관리 때문에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랑 너무 먼 거리 이제 거리상도 멀고 이제 관계적으로도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 같은 경우 후속관리를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리가 먼 경우에도 멀리 돌아다니기만 하면 경비만 들고 시간을 길바닥에 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공하기 전에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경영하라고 얘기를 하죠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막 열정적으로 해 그냥 막 그냥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시간 투자한 대비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원래 되게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많은 걸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사는 거 좋아해요 스케줄을 짤 때도 저는 좀 되게 효율적으로 짜는 편이에요 빈 시간이 안 나게끔 그래서 이 스케줄과 이 스케줄 사이에 이렇게 30분이 비고 이러면은 예전에는 요즘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성경 볼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는 제가 되게 타이트하게 시간을 짜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제가 애터미에서도 같은 시간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썼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서울을 갈 때는 서울에 있는 명단들 다 추려가지고 최대한 다 만나서 오고 제 파트너들의 명단까지도 제가 서울 갈 때는 공지를 해서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그거를 본부장 때까지 계속 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 저 오늘 어디 어디 후원 갑니다 혹시 파트너분들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 누가 다 있는지 모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저한테 연락 온 파트너분들은 최대한 다 만나고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을 경영해서 효율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시는 게 좋고요 후속 관리는 48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은 게 뭐냐면 48시간이 넘어가면 처음에 만난 그 감정이 많이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어서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8시간 넘기지 말고 만나서 제품에 대한 얘기든 사업 설명에 대한 얘기든 세미나 초대했으면 세미나에 대한 얘기든 다시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를 하는 거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 생각보다 맨날 만나면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5년 만에 우연히 만나서 친구랑 어 안녕 그 다음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맨날 만난 사람들은 맨날 맨날 만났는데 할 얘기가 많아 원래 자주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후속 관리의 다른 말은 저는 친해지기 신뢰 쌓기 신뢰를 만드는 게 후속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자주 만날수록 아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가 되게 하면 안 되겠죠 오면 좋은 사람 왔으면 좋겠는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뭐 직업 같은 걸 좀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선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 엄마들한테 좀 그 수학에 관련된 정보나 그 진로 상담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줬어요 애터미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수학선생이어서 애가 몇 학년이에요 4학년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4학년 딱 4학년 중2 고2 이때 교재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얘기를 하면 다음번에 연락이 와요 은혜씨 점심 먹을래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애터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만나면 만나서 10분 수학 얘기하고 애터미 얘기 한 시간 하고 헤어지면 되거든 그리고 꼭 애터미 얘기를 안 해도요 애터미가 삶이 곧 애터미란 말이에요 이 내가 만난 이 고객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이 사람한테 어떤 제품을 집어넣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 사람을 소비자로 끝낼 것인가 사업자로 땡길 것인가 소개자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면 알수록 나와요 얘기하다 보니까 발이 되게 넓어 얘기하다 보니까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이야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이야 소개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족을 소개받던가 아 이 사람 성향상 사업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남편 얘기도 나는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은 맨날 나돌아다니겨 친구 엄청 많아 남편을 땡겨야 되겠다 자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을 관리할 것인지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캐치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보고 만약에 사업하겠다고 나오면 지속적으로 밀착해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 스쿨 이제 애터미 스쿨 제가 7주차 과정 하잖아요 여기 긍정의 원더우문에도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순서대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안내를 해주시면 좋고 또 애터미에서 비즈니스 스쿨 이제 시작을 했죠 비즈니스 스쿨도 안내를 해주시고 기본 세미나 일단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육부터 시작하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상담이요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상담을 많이 안 하세요 상담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이든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박동철 임페리얼 님이 이런 말씀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애터미에서 전부 다 임페리얼 되면 다 1억씩 모아 그래서 사업해 망해 다시 1억씩 모아 또 사업해 망해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으니까 모을 수 있겠죠 한 달에 1억 넘게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4번만 하면 성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4번만 망하면 성공한다고 왜냐하면 4번 망하는 동안 경험을 쌓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상담 없이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일을 막 해 파이프라인을 막 만들어 농사를 지어 어? 이렇게 하니까 싹이 죽네 다시 씨 뿌려 어? 이렇게 하니까는 열매가 나무가 자라다 마네 이런 시행착오를 내가 겪어봐서 노하우를 쌓아서 가면 느리겠죠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요 경험 쌓기에요 경험 쌓기 스폰서의 경험을 듣고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간접 경험 그래서 질문을 스폰서한테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담 말고요 스폰서의 경험을 많이 들으세요 스폰서님은 판매사 때 어떻게 하셨어요? 판매사 어떻게 갔어요? 다이아는 어떻게 갔어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컨택 하셨어요? 스폰서의 경험을 현장 경험이 많은 스폰서 자 그러면 나도 아직 에이전트 우리 스폰서도 에이전트 내가 우리 스폰서한테 얘기한다고 경험이 쌓이겠어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을 가져오는 게 여러분들의 간접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뭘 상담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상담했을 때 지적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저도 지적 안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는 저도 에텀이 사업한 지 한 1년차 2년차 됐을 때는 지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지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도와주려고 얘기한 건데 성인이라서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누가 상담하자고 하면 제가 얘기 안 해요 뭐 어떤 거 상담하시려고요 질문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해줘요 근데 아직 세일즈 다이아 정도까지밖에 안 되신 분들은요 상담을 해주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도의 경험으로 상담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경험이 없어요 근데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 상담을 잘하고 싶으면 내가 상담을 많이 받아 봤으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러시던데 이렇게 상담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성현 수님한테 많이 배운 게 좋아요 미팅할 때도 이더구 임페리얼 님이 그러셨는데 인용 많이 하라고 왜? 내 말은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내 생각인데요 물론 내 생각이라도 따라오는 파트너도 있지만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스폰서랑 상담하고 내가 세일즈 다이아몬드 마스터 밖에 안 됐었는데 대부분 세일즈 다이아몬드 마스터면 파트너들이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국장님이 그러셨는데 본부장님이 그러시던데 하면서 얘기하면 나하고 파트너하고 트러블 날 것도 없고 그리고 확실하게 스폰서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을수록 저는 사업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담은 간접 경험 내가 현장에서 나가서 뛰는 건 직접 경험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으로 상담할 정도로 쌓이려면 거의 본부장 이상 가셔야 돼요 샤른루즈 마스터도 아직 부족해요 근데 샤른루즈 마스터가 세일즈 마스터는 상담할 수 있겠지 근데 샤른루즈 마스터 중에서 오토 판매사이신 분들은 아직 오토가 안 된 분들까지는 상담할 수 있겠지만 비슷하게 오토 다 되신 분하고는 상담이 안 돼요 비슷한 경험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험 쌓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상담은요 제품에 대한 AS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제품 공부가 만약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되는데 사업에 대한 상담은 파트너와 내가 나는 파트너한테 상담을 해주는 거고 나는 스폰서한테 하는 거고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 상담을 잘 해주려면 나도 스폰서한테 상담을 잘 해봐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보면 상담을 잘 안 하는 파트너들이 엉뚱하게 상담해줘요 자기 파트너한테 그러니까 그 조직이 엉망이 돼 점점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상담을 많이 받아봐야 상담을 해줄 수 있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쌓여야 돼요 저도 저한테 한 7년 이상 꾸준하게 상담을 받은 본부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상담한 거 가도 불안한 게 없어 한 80%는 거의 저랑 비슷한 답을 주세요 근데 본부장님인데도 본인 혼자 이렇게 크신 분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파트너들한테 엉뚱한 얘기하세요 아직도 본부장님인데도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한 게 잘못될까 봐 상담하기 전에 항상 유석영 수장님 저희 스폰서는 제가 유석영 수장님한테 가장 많이 도움받은 게 상담이에요 근데 유석영 수장님하고도 상담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시기가 저도 본부장이고 유석영 수장님도 본부장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상위 스폰서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상위 스폰서들을 찾아갔는데 아 이분은 경험이 없으신가 상담이 안 되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경험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걸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이더브 임페리얼림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가 정말 현장을 열심히 뛰는 스폰서가 있다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하는 행동과 손짓 하나 발짓 하나까지도 정말 배울 게 있어요 정말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담은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고 완벽하게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와 상담하셔야 돼요 시스템에 완벽하게 올인하지 못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상담이 그리고 아예 시스템에 안 들어온 스폰서도 있죠 위에 달려만 있는 그런 사람하고는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스폰서 아니에요 사업자 아니니까 직스폰서가 있어도 아직 완벽한 올인 상태가 아니라면 상담을 해도 얻을 게 없거나 잘못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다면 시스템 안에 완벽하게 사업자 모습을 갖춘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오토판매사 이상이신 분들 상담을 누구랑 할 것이냐는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가 태권도 선수를 하고 싶대요 안 그래도 우리 아이 태권도에 태권도 선수 하려고 다른 학원으로 옮겨간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태권도는 태권도 선수를 키우는 곳은 아니라서 태권도 선수를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갔다 태권도 선수를 하고 싶다면 태권도 선수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그것처럼 에텀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리더스 클럽을 가고 싶어 그럼 누구랑 상담해야 돼요? 리더스 클럽 이상 가보신 분하고 상담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 명하고 상담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은 상담했는데 세 명은 똑같은 얘기하고 두 명은 다른 소리예요 그럼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상담하는 것 대부분이 이 강의 속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에텀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하고 상담해야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하고 상담해야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진다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니라는 소리는 거기까지 본인도 가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상담이 되겠어요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저는요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맘대로 했어요 그런데 상담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당한 건 좋은데 아직 에이전트, 세일즈, 다이아 뭐 사업 진행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너무 당당하게 자기 의견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걱정돼요 아 저러다 실수할 수 있는데 파트너의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내가 잘못 상담하면은요 나만 목표가 여기인데 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일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어 그런데 야 여기가 맞는 방향이야 일로 와야 돼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 파트너들이 다 같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구렁텅이로 저는 그게 항상 두려웠어요 그게 두려워서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했는데 맞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을까요? 상담하기 전에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뭐 자기 사업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내가 항상 상담을 할 때 잘못된 길로 가르쳐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상담을 지금도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닌데 제 생각은 이래요 라고 상담을 해줘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원하죠 그런데 이 일에는 정답이 없고요 환경도 다 다르고요 각자의 능력도 다 달라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의 경험을 나눠주는 거죠 저의 경험이 조언이 되길 바라면서 이 라방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의 경험을 나누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듣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잘 믹스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스폰서 집에 가서 스폰서 몇 턴이 하고 있나 봐요 스폰서 갔는데 샴푸도 안 쓰고 청정기도 없고 저는 아직 준비되어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자 지금 우리가 애터미 제품이 400여 가지가 넘는데 사업자라면 100터미 이상은 기본 아닐까요? 그래서 제대로 애용하고 있지 않는 스폰서 역시 스폰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스폰서랑 많이 상담해봐야 나중에 내가 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체크를 하시고 세일즈 다이아까지는 현장에서 뛰는 게 전부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은 현장을 뛰면서 또 밑에 4명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장도 뛰는 게 또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해요 리더시가 책임감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요 그 준비를 위해 스폰서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샤롬부터는 어느 정도는 내가 스스로 상담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샤롬 가기 전까지 이런 과정을 많이 상담하면서 다져 넣으시면 더 좋고 내가 샤롬이 됐는데도 준비가 아직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상담해야죠 그래서 이제 샤롬 되면서부터는 강의도 해야 되고 후원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현장도 다녀야 되고 이제 일이 제일 많아요 샤롬 스타가 저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약간 한계치가 올 정도로 보통 샤롬 정도 됐을 때 현타 되게 많이 오세요 멘붕 오시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막 버거워가지고 매출 체크 맨날 막 놓치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상담의 비중이 가장 커져요 파트너가 많아지니까 근데 본부장이 될 때까지 내가 상담을 많이 받아보지 못하면 파트너들한테 제대로 된 상담을 못 해주는 게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면서 위로 위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랑 사이가 좋으면 뭐 본부장이 되든 로열이 되든 계속 배우면 되는데 스폰서랑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지금 당장은 스폰서가 없어도 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폰서가 사이 스폰서랑 사이 안 좋은데 쭉쭉 성장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스폰서랑 기본적인 관계는 하세요 막 엄청나게 스폰서님 사랑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싸우거나 이렇게 등 돌리는 관계는 안 되게 하시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스폰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파트너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폰서가 미팅을 주관한다 당연히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스폰서가 미팅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따로 미팅 주관하는 거 저는 효율적인 게 아닌다고 생각해요 스폰서 미팅 들어가면서 내 거 따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거 안 들어가고 내 사나 내 것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처음에는 성장하는 것 같더니 어김없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더라고요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막힌 곳을 뚫어주는 거 정체가 없게 하는 거는요 끊임없는 위아래로의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꼴배기 싫어도 스폰서 꼴배기 싫고 파트너 꼴배기 싫어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왜?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폰서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또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자로서 좋은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하고 기본적인 관계는 잘 가지면서 가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 진짜 포크페이스 잘해야 돼요 진심이면 제일 좋겠지만 저거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포크페이스 잘해야 됩니다 얼굴 표정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웃으면서 비비불하지 말고 그리고 스폰서가 나는 오토 판매하는데 스폰서는 오토 다야 오토 샤론 나보다 먼저 갔어 내 파트너 무조건 다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스폰서한테 붙였을 때 뭐 하나라도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만한 스폰서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스폰서 많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할 때요 개인사 상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너무 힘들다 어렵다 경제적으로 이런 개인사 상담하시는 거 아니고요 비즈니스 오너로서 그런데 개인사를 얘기를 할 때 이게 사업에 영향을 미쳐서 상담하는 건 괜찮은데 맨날 그냥 아줌마들 모이면 신세한탄 하잖아요 신세한탄 하는 것처럼 상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스폰서님들 제발 파트너한테 자기 입장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가장 주의 주는 거 파트너붙들고 본인 신세한탄 하고 있어 파트너붙들고 그거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파트너분들도 그거는요 파트너분들이 들어주는 게 스폰서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그 스폰서를 위해서 스폰서를 위해서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스폰서를 리더로 만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상담은 A코어 리스트 체크한 것 그리고 매출 체크한 것 개보도 인생 시나리오 일지 들고 와서 상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담 여러분들이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만 가면 잘 될 수도 있는데 느릴 수도 있으니까 꼭 국장님, 본부장님, 총장님 다 상담을 해봐요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상담이 가장 실질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내 파트너를 잘 이끌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100만 원만 벌려고 하는 사람 상담을 하는데 저는 100만 원이 목표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한테는 노후에 대해서 30년 후의 재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명단 작성으로 돌아가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명단 다시 챙기고 아는 사람 더 상기시키고 명단부터 다시 보고 개보도 명단 다시 뽑아보자 등록을 안 하는 사람 회원 가입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나의 비전 얘기하고 세미나 꼭 참석시키고 등록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상담할 때 판매를 잘 안 하는 사람 있죠 사업자인데 그러니까 물건 전달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은요 본인이 제품에 안 미쳐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품 애용시키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사업자가 없는 사람 있죠 사업자 없는 사람은요 세미나 참석시키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초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하는데 전 조직이 너무 안 커져요 이런 분들 시스템에 올인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나도 올인이 안 돼 있고 내 파트너도 올인이 안 돼 있고 제가 시스템이 밭치라고 했잖아요 기름진 밭 시스템에 씨앗을 뿌려야 잘 자라요 근데 시스템 밖에다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시스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농사 지을 때 요즘에는 자동 시스템 자동으로 물 주고 이런 자동으로 비료 주고 이런 자동 시스템이 요즘에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이런 자동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물 주고 자동으로 비료 주고 이런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이 씨앗을 뿌리면 내가 후속관리를 살짝 놓쳐도 아직 거기서 싹이 트고 있어 근데 시스템 밖에 심어놓으면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훅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후속관리를 하고 내가 1번부터 6번까지 한 그 내용을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되는 부분 상담하면 지금 후속관리가 약하시네요 지금 명단이 없으시네요 상담에서 나온 거로 내가 부족한 부분 채워놓고 에이코리스트 보면서 이게 지금 문제니까 이게 안 되네요 이 부분을 다시 우리 같이 잘 해봐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스폰서가 있으면 좋고 혹시 저는 그렇게 상담해주는 스폰서가 없어요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부터 나부터 저도요 물론 유성현 총장님하고 상담은 했지만 저희 센터는 처음에 뭐가 없었냐면 라인 미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다른 센터가 하니까 라인 미팅이 있어 그래서 제가 유성현 총장님한테 라인 미팅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내 파트너도 데려놓고 사업자 미팅이나 이런 거 하는 건데 이제 총장님께서 네트워크 경험이 없었는데 파트너도 네트워크 경험이 있다 보니까 라인 미팅 하자람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라인 미팅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나한테 아무도 누가 상담해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라인 미팅할 때 제가 성공의 8단계대로 이번 주에 경험한 거를 나누는 걸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몇 년간 쌓이다 보니까 몇 년간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자유자재로 상담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받은 스폰서가 없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나부터 하면 되잖아요 나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전 여러분들이 위로 위로 찾아 올라가면 여러분도 위로 찾아 올라가면 누구나 임페리얼하고 만나시잖아요 이 사이에 직스폰서는 여러분들과 상담을 못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가까운 스폰서들은 근데 위로 위로 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스폰서가 있습니다 100% 안 찾아갈 뿐이지 목마른 놈이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상담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한테는 시스템이 상담이었어요 시스템에서 많은 성공자분들의 강의 그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저는 성공자분들의 강의 들으면 다 따라했어요 따라해보고 얘는 안되네 얜 되네 저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제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실천을 하시나요 실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긍정연구원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 파트너들이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천하는 것 같아요 듣고 실천하기 그럼 여러분들께 될 수 있어요 그 경험이 그 경험이 여러분들께 되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스폰서가 되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의 8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제예요 우리 사업은 무슨 사업? 복제 사업 결론은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제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들도 성공의 8단계대로 안 하면서 왜 파트너들한테 성공의 8단계대로 하라고 해요 그게 복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철저하게 성공의 8단계대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복제가 10% 20%밖에 안되더라고요 정확히 시스템대로 하는 나를 복제시켜야 돼요 내가 복제의 원판이라면 그대로 복제되는데 내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 여러분 복사하면 똑같이는 안 나오죠 약간 흐리게 나오거나 원래 원본이 있으면 복사하면 원본보다 조금 못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맞아요 원본보다 더 괜찮은 복사본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어쩌다 한 번 그래서 나를 능가하는 내 파트너가 나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나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너의 부족함이 보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복제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파트너에 대한 상담을 이덕우 인페를만 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덕우 인페를림은 저처럼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얘가 문제라는 거네 그럼 얘가 문제인 원인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항상 가만히 있다가 네 제가 문제겠네요 그리고 끝났어요 상담이 항상 문제의 원인은 나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덕우 인페를림은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상담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일깨워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저는 최고의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원인이라는 걸 내가 인지하면은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의 원인을 스폰서나 파트너나 회사에서 찾아요 다른 데서 찾아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으면 해결이 돼요 나만 바뀌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덕우 인페를림이 그거를 일깨워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고 그런 상담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덕우 인페를림한테 상담을 안 하더라고요 왜? 이제 알거든 뭐가 문제인지 문제는 나 스폰서가 문제여도 스폰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된 상황에서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난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럼 스폰서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이 사업은요 스폰서 때문에 안 되고 파트너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는 건 본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파트너가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스폰서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100% 애터민들한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만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네 나만 잘하면 돼 나부터 바뀌자 하는 분들만 성공하시는 거라고 자꾸 전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문제 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은요 좋은 열매는 저절로 자라요 좋은 열매가 안 나왔다는 건 내가 좋은 나무가 아직 못 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잘 복제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복제시키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되게 좋아요 근데 맨날 엄마 아빠가 제대로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만 제대로 하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아이들은 엄마의 말 하나 행동 하나도 금방금방 따라하는데 아이들한테 책 읽는 습관을 키우게 해주고 싶으면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 돼요 제가 성경을 보고 암송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물론 시간이 걸리죠 하루아침에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3개월 했다고 복제되지 않아요 3년 하면 복제되는 사람 한 명 나올 수도 있어요 한 10년 하면 복제되는 사람 한 10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제대로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맨날 자기 동네에서만 사업을 해요 그런데 파트너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요 물론 하는 사람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에서 복제된다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힘이 없어요 명강사가요 명사업자는 아니에요 강의 잘한다고 사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현장에서 뛰고 진짜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전 경험을 얘기해주는 강의가 제일 진정성이 있거든요 머리로 하는 거 봐요 가장 중요한 건 복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상담은 현장 경험 없이 못해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랑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이 사업을 아는구나 모르는구나가 여러분들도 한 2, 3년 지나면 보여요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현장 경험이 없다면 안 보이겠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게 복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조금은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내가 맨날 지각해 근데 내 파트너는 지각을 안 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느 순간 파트너가 스폰서를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복제가 돼서 저래도 되나 보네 하고 파트너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복제 부분 얘기할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어떤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는지 써보자 어떤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는지 써보고 그걸 누가 실천하자? 나부터 실천하자 그래서 저는 항상 파트너보다 열심히 일하자 그게 저의 목표였어요 파트너보다 열심히 일하자 파트너보다 열심히 일하면 파트너가 손가락질은 안 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가장 완벽한 복제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만 좌측에 우측에 두 명씩 나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 하나? 나 스스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공의 8단계는요 정말 모든 성공자분들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 목표할 때까지 최소 총장 임페리어 갈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그래서 내가 이 중에 뭘 잘 못하고 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초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명단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명단 보고 체크하면 초대하시는 거예요 명단이 없으면 계속 추가하고 초대는 많이 했는데 매출이 안 뜨고 소비자가 없는 경우 후속 관리 못 하시는 거예요 소비자는 많은데 사업자가 없다 비전 제시 안 한 거예요 사업 설명 안 한 거예요 이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점검은 나의 사업에 대한 점검은 성공의 8단계 순서를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목표를 향해 열심히 3년만 놀지 말고 내가 목표 도달할 때까지 파이프라임 완성할 때까지 조금 뛰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어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사랑으로 만나요 ํ오